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장마가 시작할 것 같으면서 더 후답지근해진 날씨도 많아지고 또 쨍쨍 내리쬐 때는 엄청 내리쬐고 그런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많이 힘들어지겠어요. 실제로도 힘들고요. 모두 너무 애쓰시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 제안을 조금 섞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발열 체크 같은 거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병원 같은 데 들으면 체온계로 발열 체크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막 적고 들어가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의 체온을 조금 째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귀청소하면서 푹푹 풀어드리기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먼저 열부터 재고 시작할까요? 저는 아까 신생아 때부터 체온 세눈용으로 브라운 체온계를 브라운 체온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데 열을 쥐고 나면 화면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막 떨어뜨리고 그래서 고장나기 직전인 것 같기는 근데요. 그래도 체온이 정확하게 타오넙과가 귀근해서 아슬아슬하게 사용중입니다. 켜볼까요? 세 단계로 선택하게 되어있죠. 개월 수별로 뭔가 차이가 있나봐요. 0부터 3개월하고 3개월부터 36개월 그리고 36개월 이상 세 단계로 나뉘어있어요.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36개월 이상 이시죠. 거의가 아니라 전부인가 36개월 이상 설정을 해볼게요. 안색 꺼졌네요. 다시 켜서 두 번 누르면 두 번 누르면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리고 체온을 찝니다. 이쪽도 여러 번 열어 TYP 다시 흠 다시 아예 아예앗이 영어 확살여 정한 수치는 아직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꽤... 느낌이 좋네요. 4월에...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주기적으로 재원을 재러 오셨는데, 명실로요. 지금 자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체온 좀 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체온을 잰 다음. 됐습니다. 제가... 하고 나가시고 그랬는데. 잠결에 막 들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매번 다른분이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같은 분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몇 도인지 수집을 가르쳐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보고 나가버리시고 그러셨어요. 네. 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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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만 더 재보고 귀청소를 해드릴게요. 몇 번만 더 잃어버리고 귀청소를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체온은 대체로 정상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조금 귀를 파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뭐가 걸리는데요? 자, 체온은 대체로 정상이시고요. 간지러우셨겠어요? 가루들이 빨아서 풀어서 덜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죄송해요. 조금 세게. 좀 됐다. 아이고 아이고. 귓속이 되게 잘 보이시네요. 여기 구멍이 조금 넓은 편인가요? 청소하기 일단이에요. 이쪽은 잘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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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이 물 chocolates가 여기 걸리는 소리 드레쌔어 여기 걸리는 소리 드레쌔어 여기 걸리는 소리 드레쌔어 이쪽도 저거 하고 나면 귀가 또 떨리시겠는데 시원하시죠? 잘 들리시죠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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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밖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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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시 재워놔요. 다시 재워놔요. 안녕. 안녕. 이제 재워놔요. 이제 재원을 측정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재워놔요. 아주 정상이십니다. 아주 정상이십니다. 이제 재워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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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공감 조심하시고요. 힘내요 우리. 안녕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안녕.